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4월 15일 총선이자 휴일인 이 새벽 전에 주님 말씀 삼아하여 함께 모인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와 은혜를 삼아하며 말씀 우리 10편 119편 153절로 168절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편 119편도 마지막 부분에 다가왔습니다. 내일 한년 마지막 절 마지막 연만 하면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정말 말씀을 상고하는 것 자체가 참 큰 의미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을 가진 그 시인의 노래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 마음과 시가 말씀이 된 10편 119편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그리고 특별히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또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지 않나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글 같고 밀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15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미니다. 예 이게 이제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하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그 머리 첫 자가 이 히브리어 머리 첫 자가 레쉬입니다. R의 R 발음에 해당되는 건데 레쉬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레쉬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쉰신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우리 영어의 S 발음 S 발음 SH 발음 쉰신 이렇게 두 글자인데 한 글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점만 다르기 때문에 왼쪽 점 오른쪽 점 이렇게 달라지죠. 발음이 래쉬 신신 이렇게 두 문자 앞 글자를 따서 이제 시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지은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말씀을 붙들어서 율법을 잊지 않냐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고 상황과 환경이 빠지다 보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고 신경증이 되고 그게 공황장애가 되고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이제 모든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그냥 그 속에서 상황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보통 인생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문부림치고 관계 문제는 관계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뭐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미래 문제나 아니면 정신 문제면 거기서 그냥 맴도는 거죠. 그래서 밤을 새서 잠을 못 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어려움이 어려움을 낳고 고난이 고난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아서 끝없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파장들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언약의 형태로 주거든요. 약속의 형태로 줘요. 그래서 이 구약을 구약 오래된 약속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말씀 자체가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 언약의 형태로 주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도 애들한테 항상 거의 대부분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으로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약속 형태. 이게 조건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언약 형태로 주는데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속의 형태로 주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약속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며 이것들을 이겨나갈 때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근육이 영적 근육이 이제 이 고난과 어려움 그 당시에 내 수준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되었던 내 마음을 흔들었던 내 삶을 그냥 막 요동치게 했던 그 관계 문제, 미래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억울한 문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더라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때리고, 업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죠. 플랜. 그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속 뜻을 알고 그렇게 반응하면 고난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날 가진 검같이 온다. 한 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한 날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는 거죠. 우리 내면을 수술하는 거예요. 메스, 수술용 칼은 우리를 병든 우리를 살리려고 드는 의사의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 날은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게 오는 게 그러니까 주님의 검이 우리에게 항상 의도는 살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받을 때 잘못 받으면 손이 베고 피가 나고 찢어지고 인생에 부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죽어나가고 그럴 수 있는 게 그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건지 알고 어떻게 잘못 반응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치고 부상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수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잘못 머리를 흔들고 몸을 흔들면 어떻게 돼요?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으려면 이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붙들어라? 주님을 붙들어야죠. 주님은 뭐로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딱 붙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애하고 붙들고 그래야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암기되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속에서 나에게 이 말씀이 말을 해버려요. 말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 이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레마의 말씀이죠. 되는 거죠. 예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냥 글자에 불과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보지만 그게 나에게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생명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에너지고 누군가에게는 그것만 생각하면 거기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영적 권세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두렵고 불안할 때 그것만 붙들면 거기서 뭔가 큰 의지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여러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 재앙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붙들고 나갈 것은 오직 말씀이죠.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그거는 그냥 정해진 인간적 진리입니다. 인간 사이들의 진리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죽잖아요. 내 곁을 떠나주는데 사라져버리잖아요. 나를 두고 그러니까 큰 배신이죠. 인간적 과정이긴 한데 인간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신실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보다 없으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 말씀이신 그분을 붙드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 할렐루야. 그럼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인맥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다 날라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사실 고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재앙은 제가 여러 번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건 그냥 견딜만 하잖아요. 어디 안 가면 되잖아요.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조금 사는데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재앙이라는 게 이제 가지고 올 뒤에 후폭풍이 경제적 후폭풍이 있습니다. 이거는 쓰나미죠. 거의 진짜 일본을 덮쳤던 쓰나미가 그냥 세계를 덮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전에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이제 다가올 경제적 후폭풍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올 겁니다. 제가 전에 백마장 있는 쪽에서 인천에 백마장 있는 쪽에서 제가 직접 본 사건인데 그 부폭 거리를 걷는데 횡단보도 건너 저쪽 횡단보도가 좀 멀어지는 쪽에서 사람이 그냥 중앙선을 건너버린 거예요. 길을 그런데 이게 속령을 내서 가던 차가 그 사람을 빵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야 위로 풍 뜯어만요. 풍 떠가지고 쿵 떨어지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걸어요. 걷더니 툭 쓰러지더라고요. 죽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차에 꽝 받쳐도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소나타에 그냥 들이 받쳐가지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막 하려고 그래요. 의지가.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차에 꽝 부딪혔단 말이에요. 지난 2개월간 3개월간 꽝 부딪혔는데 비틀비틀 걷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견디는 거죠. 비틀비틀 살아야 된다고. 비틀비틀 이게 2, 3개월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와르르 쾅 끝나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젠 전에 얘기했던 제 얘기지만 오래전에 얘기했던 제 얘기지만 지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미래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걸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치기 하세요. 전체 다 가지치기. 지출 줄이시고 모든 거 가지치기. 가지치기 하시고 딱 에너지를 모아두세요. 쓸 수 있는 자원을 모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식량난 같은 게 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 저 아프리카에 메뚜기 재앙이 있고 그게 뭐 인도로 건너가고 파키스탄으로 건너가고 중국으로 돌아온다는 파단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4천억 마리인지 메뚜기가 주먹만 한 게 그게 뭐 2조 2조만 마리인지 하여간 어마어마한 그 성경의 재앙이라고 말해요. 그냥 세속 학자들도 그럴 정도의 엄청난 그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지금 세계를 뒤엎고 이미 세계 경제는 식량난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거는 아직 초입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라.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계속 주님이 경고하셨죠.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니 깨어 근신하라. 지금 놀고 먹고 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이때 제가 여름여름여름 작년부터 계속 여름여름여름 여름에 여름에 하여간 여름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름을 기대해라. 계속 그랬는데 이 여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통일이 되고 이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되고 엄청난 사건이 되고 세계를 뒤집고 하여간 그 후폭풍 속에 한국도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느 나라가 쪼개지고 어느 나라가 파괴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몸이 타는 거예요. 몸이 타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편해. 모르면 룰루랄라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알면 그냥 몸서리가 쳐지는 거죠. 답답하고 그래서 하여간 다른 것보다 이겨오든 저겨오든 여러분 폭풍이 와도 전쟁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의 길이 나는데요. 애국의 병사들은 전쟁하자고 달려드는데 죽이자고 달려드는데 홍해의 길이 나버리는데 그거 다 없애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죄인된 인생에 의인된 삶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신지라 어떤 것이 와도 걱정은 없어요. 길이 있으니까 반드시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이 이 나라 정부가 그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반대 길을 가면 아이고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꼭 투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수화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뽑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피해가 오고 큰 타격이 오고 엄청난 아픔이 찾아오니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겠죠. 그래서 154장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지은이가 고난과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어려움 속에서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살려주세요. 누구에게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많이 오니 나를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어디서 157절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 그들이 많습니다. 거기로부터 그래서 158절 주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거짓된 자들 그 다음에 비박하는 자들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과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법들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거짓된 자들 슬프지 않습니까?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님의 법 주님의 나라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여 주님을 위해 일하게 싸우니 주님을 위해 섬기게 싸우니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싸우니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경제력을 부어주세요 주님 사람을 부쳐주세요 주여 능력과 권세와 실력들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길을 향해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그냥 나 은혜 받고 나 구원 받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주님의 지경이 확장되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각계각층 정치경제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영혼들을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 제자 삼고 그런 사람들 일으켜서 각계각층에 보내서 이 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힘들게 되어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역사 교육 모든 분야 군대 어디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겠죠 160절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오니 강령이 뭡니까 강령 한자 볼까요 제가 보다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강령 한자를 띄워주면 이 별이 강에 거느릴 영자예요 강령 핵심이란 뜻이죠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기 다시 한번 강령이라는 것은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기 핵심 개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본질 이런 뜻입니다 본질 핵심 주의 말씀의 핵심은 진리오니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의 본질은 뭐라고요 진리오니 진리 진리죠 주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분 붙들면 힘이 납니다 이 말씀 붙들면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많이 읽고 들어야 돼요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좋은 말씀들이 조약돌 같이 빛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금광의 금맥을 잡듯이 뭔가 탁 잡히는 말씀 단어 구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단어를 외우고 구절을 외우고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막 그래 묵상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암기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그럼 이게 암기된 말씀이 내 언어가 돼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 언어가 되고 이것이 나의 의식이 돼요 의식이 되고 이게 사고체계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인격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하자 내 인격 내 삶 내 언어 이게 전부 이거는 세속화된 것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풍속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식 사고 언어 행동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것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와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언어로 진짜 우리의 언어도 주의 언어로 다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성격도 주의 성격으로 다시 나오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이게 난데요 이게 난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너 때문에 나라고 고집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직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봐 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주의 언어로 이것들로 나를 바꿔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내 마음을 그것으로 바꾸고 내 언어를 그거로 바꾸고 그래서 나는 거짓을 고간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애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기업을 찾는 것처럼 이거죠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즐거워하고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여러분 이 세상 것 거짓 것 나의 악한 것 죄된 것 이게 미워지고 싫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의 율법을 존경하고 말씀을 존경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애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 1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야마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야마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을 찬양하나 말씀을 묵상하나 말씀을 생각하고 일곱 번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하루 종일 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읍절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 누구와 교제 영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문자는 뜻 창이라 그랬죠 그 너머에 있는 영과 교제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머 배후에 있는 그 실제이신 영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교감되고 그게 친밀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에 말씀하심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환란과 고난과 이것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 예 오늘 또 이러한 주의 귀한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주님 두려워하고 백성들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4.15 총선입니다 투표하시고 투표하시고 그런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지도록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어려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세우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정말 마중물 같은 교회 되도록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시원케 하는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지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